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따라가! 네가 하고 있어? 응? 너 울지 말라고! 너 울지 말라고! 너 울지 말라고! 잘 살려고 왔는데? 너 왜 웃냐? 뭐가 안 좋는데 왜? 그래! 오케이! 컴온! 아 진짜 빨아떼 미친다 면봉 좀 주세요 눈물 찼어요 아니 바나나가 되게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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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방안하고 방안하고 이렇게 잔인한 직무라고 있어 상속끼리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